경남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갈등은 석 달째 이어지며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여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막말 진실공방과 교육장 3명에 대한 고발사태, 시군에서는 기초위원폭력사태, 주민특표운동으로 확전됐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이 정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특표법에 근거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원시에서는 야구장 위치 문제로 시의원이 시장에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극한 갈등은 궁합되지 않았고 마산창원 진해로 재불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 경상남도와 새로운 갈등을 믿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남북권 신공항 위치로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첨예한 갈등입니다. 대구는 대구가 필요한 공항을 하나 만드시고 또 부산은 부산에 필요한 그런 공항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정부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는 했지만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과 충북 사이에는 황금알을 낳는 상황, 항공정비 MRO단지와 복합관광단지 지정을 두고 갈등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지리산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경남이 갈등의 위험수위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